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국을 대표하는 고성능 스피커 브랜드인 프로악 그 중에서도 레스폰스 D2라고 상급 북세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높이가 43cm고 무게도 개당 11kg 정도 하는 약간 큰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리뷰는 주된 저의 표현은 가로 약 3.5m 뒤로는 7m 정도 되는 약간 작은 편에 해당하는 공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넓은 곳에서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스펙 궁금하신 분들 약간 일시정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급 프로악의 과거의 기종들과는 소리가 사뭇 다른 기종이 되겠습니다 일단 큰 북세프 계열이고요 때문에 여유로운 스케일과 중저역에 좀 강점을 가진 북세프예요 앞서 리뷰했던 다인 25주년하고 또 등급 자체로는 약간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트위터 쪽에서는 다인 25주년이 좀 더 우위에 있지만 중저역에 대한 표현력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T2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역에 양감이 많은 스피커이기도 한데 약간 무게 중심이 내려오는 듯한 중후한 느낌 그러면서 부드럽고 깊은 음질을 내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때문에 통상적인 약한 램프라든가 매칭이 어울리지 않는 데에서는 약간 답답한 성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절묘하게 피해내는 밸런스도 좋은 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천 장르는 보컬이나 클래식과 같은 그런 장르에서 조금 더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칭이 좀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에는 북세프 치고 중저역의 포인트가 있는다는 점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정말 대단히 좋은 북세프 스피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 이거 너무 좀 과한 거 아니야? 약간 너무 부한 면이 있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두 가지 호불호는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약간 넓은 편에 해당하는 방이나 거실 같은 곳에서 북세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든가 규모를 사이즈를 좀 작게 가져가면서 중형기에 준하는 톨보이에 준하는 사이즈 스케일을 가지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롱런한 기종입니다 거의 10년 이상 판매되고 있고 현행기로 여전히 D2R이라고 리본 트위터가 달린 D2가 나왔지만 여전히 같이 신품이 판매되고 있는 그런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디자인적으로 박스 디자인 전형에다가 하단부에 하나 덧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무겁고요 인클로저도 두 수만 다층의 자작나무 인클로저라고 하는데 아무튼 상당히 묵직합니다 안쪽에는 역청이라고 아스팔트에 들어가는 타르 같은 재질로 인클로저 내부에 밀도감 높이고 공진 억제에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역시 그럴만한 굉장히 무거운 에폭시 같은 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고역에는 이게 스캔스픽하고도 비슷하고 비파 DX25TG라는 스피커하고 비슷한데 비파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특주 형태죠 그래서 현대 기종이에요 제 기준으로는 신형 스피커거든요 여전히 현행기이기도 하고요 실크돔 타입인 만큼 약간 해상력 위주로 가져가는 맑은 음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실키하고 부드러움을 좀 더 추구한 그런 고역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피크 트위터만 보자라고 하면 신형답게 좀 물러섬이 없는 그런 타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중저역의 무게중심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스피커이기 때문에 고역이 확 트여있다거나 아주 맑다거나 넓다라는 이런 표현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통도 그렇지만 6.5인치 우퍼를 사용하는 기종인데 가운데 황동이 들어간 페이지 플러그를 사용하는 이런 우퍼가 사용이 되고 6.5인치인데 약간 큰 느낌이 들어요 같은 인치 표현에서도 약간 작게 잡은 엣지 바깥쪽을 잡는 회사도 있고 안쪽 잡는 회사도 있습니다 약간 큰 편이고 무엇보다 통이 43cm에 달하는 높은 통에다가 전면 독트 약간 크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중적이 상당히 양감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양감보다 깊이감의 표현을 가지고 있는 북셀프 스피커가 정말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향만 맞으면 혹은 매칭으로 다스릴 수만 있다고 하면 또 중고 가격이 지금 한 200만원 전후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 스피커이고 신품이 한 400만원 초반대로 잡혀져 있는 스피커인데 그런 등급을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깊이감과 중화음을 표현할 수 있는 북셀프가 이 정도 가격대라고 하면 저는 상당히 굉장히 좋은 스피커 중에 하나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 중에서는 또 이러한 무게중심이 약간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 이 시대 D2, D18, D28, 제가 D28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이 스피커 같은 경우도 정말 정자역에 대한 표현 능력이 기존의 털보이드를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때 신형 계열의 스피커를 상당히 많이 써보라고 생각이 들 만큼 D28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임팩트를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D28 같은 경우는 규모가 확실히 좀 있는 편이어서 역시나 고역 쪽에서의 뻗침은 조금 상당히 적어서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중저역의 포인트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 점을 저는 높게 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D2 같은 경우는 당연히 D28만큼 강력한 중저역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것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규모가 살짝 사이즈가 작기 때문이죠 북셀프 치고 상당히 그렇지만 이 털보이들과의 비교라고 하면 꼭 그렇지 않은 정도까지로 적절한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D2가 조금 더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매칭적인 부분에서도 이때 당시 D28 썼을 때보다는 현재 조금 더 유연하게 매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VI-S21 같은 구동력이 기본적으로 있는 앰플을 사용하셔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애매한 앰플 쓰시면 저역 더욱 벙벙될 것 같아요 그래서 AVI-S21 썼을 때에는 중후한 표현력이 적절하게 아주 그 여기서 조금만 아주 조금만 지나치더라도 답답한 스피커가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은 매력을 잘 살린 매칭을 AVI-S21에서 할 수 있었고 여기서 나아가서 저는 지금 린 DMS도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구입한 거지만 네임 32랑 250 앰플 조합으로 했을 때 역시 소리샵? 이쪽에서 이 브랜드 수입하원이 같은 스피커와 같은 앰플을 매칭 추천하는 경우를 저는 믿지도 않는 편인데 그래도 네임과 프로악의 조합에서는 특히나 구형 계열의 똘망똘망한 사운드를 내주는 1SC나 타블렛 2000, 타블렛 시그니처 같은 기종들과는 전혀 다른 계열이기 때문에 네임과의 매칭에서는 더 또랑또랑한 무게중심이 너무 아래로 내려가서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는 매칭으로서는 네임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면 같은 경우는 전면 덕트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떨어지고요 바이오아이어링 지원합니다 단자도 좀 좋은 게 들어가는데 녹음 영상이 지금 아래 정보란과 고정 댓글에다가 올려두고 있거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약간 길기 때문에 약간 낮은 듯한 스탠드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60cm보다 살짝 아래 55cm에서 60cm 정도 되는 스탠드를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스탠드도 좀 좋은 걸 쓰는 게 상당히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약점 쪽으로 좀 보자고 하면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느끼기 쉬운 고급짐 성향이에요 그래서 넘치는 중저역의 밸런스를 선호하거나 매칭으로 달래야만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한 것이 D2R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리본이니까 좀 더 맑고 넓거든요 D2 같은 경우는 맑고 넓음이 좀 없는 타입입니다 근데 그 점이 저는 이 동급의 북세프에서 잘 없는 200만원 가격대 중고가에서는 저는 거의 보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높게 보는 거고요 올라운드로서 상급지향의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흠잡을 데 없는 조금 마감 가지고 있고 고성능 앰프를 기본적으로 쓰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인티앰프라고 하면은 정상급 인티앰프 내에서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구동력이 상당히 우수한 것 그리고 중고역의 틈이 가져간 밸런스적으로 그쪽의 기종들을 한번 네임도 저도 들어가서 답답한 네임하고 매칭되면 답답한 느낌이 거의 없어져요 근데 거꾸로 D2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조금 더 빠지는 그래서 AVI와 네임 사이에 있는 정도의 성향을 가진 앰프랑 매칭으로 가져간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추층은 작은 공간, 명료한 사운드 선호하시는 분들, 고운 음 선호하시는 분들, 모니터링 용도 이런 용도로는 비추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오디오 주간 평가 등급입니다 재미로 하는 등급이고요 어떤 오디오든 간에 자신의 취향과 환경에 맞춰서 썼을 때 평가는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그래도 다양한 공간에서 써보는 편인 걸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저의 평가는 상급 북셀프 분류 기준 A입니다 현재 저는 충분히 이 가격대에 이 정도의 성향을 가진 스피커가 별로 많지 않다라는 점을 굉장히 높게 봤고요 다만 매칭과 무게중심이 약간 아래로 있는 듯한 부분에 대한 호불호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1SC, 타블렛 2000, 타블렛, 프로학, EBT 모델까지 구형까지 프로학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좋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프로학과 아무런 연관은 없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